이 번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대한민국의 도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반곡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지방도로입니다 일반곡도는 그냥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가셔서 보시는 도로고요 고속도로 앞에 집이 있진 않겠죠? 아 없겠지? 고속도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0km로 생생 달리는 곳이 고속도로입니다 지방도로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간선방 도로를 도 내에서 비행장, 항만, 철도역 같은 곳으로 상호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호와 구분하는 법 이거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을 알면 자기가 어디쯤인지 대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고속도로는요 방패 모양의 붉은 왕관 같은 게 씌어진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숫자가 적혀있죠 국도는 파란색 넓은 타원의 숫자가 적혀있고요 지방도로는 노란색 사각형 안에 도로 번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번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 번호가 홀수이면 남북 방향의 도로이고요 짝수의 경우엔 동서 방향의 도로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 농담이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끝자리를 0이나 5로 표기합니다 엘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서해안 고속도로가 15번입니다 숫자가 홀수니까 남북 방향의 도로인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볼게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25번 대전 통영 고속도로는 35번 중구 내륙 고속도로는 45번 중앙 고속도로는 55번 동해 고속도로는 65번 자 뭔가 눈치 채신 거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맞아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10의 자리 숫자가 점점 커지죠 자 그러면 동서 방향의 짝수 고속도로도 그런지 한번 볼게요 가장 남쪽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남해 고속도로죠 남해 고속도로의 번호는 10번 익산 포항 고속도로는 20번 당진 영덕 고속도로는 30번 평택 제천 고속도로는 40번 영동 고속도로 50번 서울 양양 고속도로 60번 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단 남쪽에서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북한과의 통일을 생각해서 남쪽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정부가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끝자리 번호가 5번이나 0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는 좀 다릅니다 보조 간선 노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7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숫자가 홀수니까 남북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홀수인 것 중에서 15번 고속도로인 서해안 고속도로보다 더 크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숫자가 더 크면 동쪽으로 간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럼 말 그대로 서해안 고속도로보다 동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17번 고속도로가 자 그리고 단거리 지선이란 것도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를 도와주는 것들인데요 자 이거는 쉽게 주요 고속도로 숫자에다가 번호를 기입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해 고속도로가 10번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단거리 지선 제1지선 102번 104번 이런 식으로요 자 대도시 순환선도 있습니다 아 더럽게 많네요 100단위로 표기가 되는데 앞자리는 해당 지역의 우편번호 첫자리가 부여됩니다 대전 남부 순환도로를 예로 들어볼게요 충청 지역의 우편번호인 300번대를 가져와서 300번 고속도로입니다 아 고속도로 겨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국도로 볼까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국도는 표지판 내부 파란색 탕원 안에 하얀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남북의 도로는 홀수 동서의 도로는 짝수를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도 제1호선은 목포에서 신이주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2호선은 전남 신안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로죠 국도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갈수록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1번 국도와 88번 국도까지 총 51개 노선이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도로 노란색 사각형 안에 숫자가 표기된 지방도로는요 지방의 간선방 도로인데요 지방도로도 비슷한 도로번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자리 이상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빨리 말했다니까 잘 들으세요 경기는 300번에서 399번, 강원도 400번에서 499번, 충북 500번에서 599번, 충남 600번에서 699번, 전북 700번에서 799번, 전남 800번에서 899번, 경북 900번에서 999번, 경남 1000번에서 1099번, 제주 1100번에서 1199번 자 이것만 보더라도 자기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 사진에는 609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남 어딘가겠죠 자 근데 제가 알려준게 이정도입니다만 예외가 몇개 있습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1번입니다 다른 고속도로는 10번, 15번, 20번 이런식인데 왜 경부고속도로만 1번일까요? 아 바로 이제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군 이래 가장 규모가 컸던 토목사업이고 대한민국 두번째 고속도로입니다 한반도의 대동맥이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었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1번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아 물론 이제 내피셜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방금 한 말은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징성 때문에 1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이걸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겠죠?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